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일산원각사에서 부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불자 여러분께 업장소멸을 하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반경 사자우 보살품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중생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오 둘은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써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받을 가벼운 업을 지옥에서 무겁게 받기도 하느니라.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살면서 선업을 짓던 악업을 짓던 어쨌든 생활을 하면서 업을 짓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과보를 가볍게 받을 수 있을까. 지옥에서 받을 무거운 죄를 어떻게든 가볍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장, 업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업은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업의 성격으로는 네 가지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업은 정확하다. 어떤 업을 짓던지 나중에는 인과 과보에 의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항상 받게 된다. 업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지은 업은. 그게 첫 번째 업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업의 성격은 업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더 크게 그 결과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무조건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결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자그마한 업을 짓지만 그 결과가 크게 돌아올 수도 있고 큰 악업을 지었을 때도 우리가 잘 참회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작은 결과로 좀 적게 편안하게 그 악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을 할 때 가난한 여인의 등공양이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사가지고 없는 돈을 모아서 기름을 사서 공양을 올리죠. 그런데 그 법회가 다 끝나고 등불을 다 끌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올린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빈자 1등이라고 해서 똑같이 다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지만 그 가난한 여인이 올린 그 공양은 다른 사람의 공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게 바로 작은 선업으로 큰 과보를 받는 그런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의 세 번째는 선업을 짓지 않고 착한 결과 좋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선업을 지어야지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또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 불행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선업을 짓지 않고 행복을 바라는 것은 업을 성설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업의 성격은 한 번 업을 지으면 그 업은 없어지지 않고 가능성으로, 씨앗으로서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서요. 언젠가는 다른 인연이 만나게 되면 그게 발현될 수 있다. 한 번 지은 업은 헛되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업의 네 번째 성격입니다. 업은 이렇게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네 번째 성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을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딱 결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근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번 생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성으로 우리의 잠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거를 불수정업, 받는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가 우리 불교 계율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니까 모기가 한 마리, 요즘에 여름이니까 모기가 참 극성입니다. 모기가 한 마리, 내 자려고 누웠더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례를 갖고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 모기를 찾아서 때려 죽이면 이게 바로 살생의 업이 완성이 돼가지고 살생의 원인도 있고 살생의 행도 완성이 되어서 이 살생의 과보를 받는 것은 명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다가 모기가 윙윙윙 해가지고 일어났다가 부처님의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떠올려서 내가 그래도 오개를 받고 절해서 살생하지 말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살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어 드리면은 이거는 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생의 마음만 일으킨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언젠가 다른 인연에 의해서 이게 살생의 과보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해지지 않은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짓게 되는데요. 이런 업들을 소멸시키는 게 참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거에 따른 명확한 결과를 지어서 그 업으로 생성돼서 그 업을 소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은 굉장히 분명히 나중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나쁜 일도 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들을 소멸시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업들은 내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계속 쌓여서 언젠가는 그 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악업 살면서 행하는 이런 악업들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치법이라고 합니다. 대치.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해가지고 상대에 반대되는 것을 없애버린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 안에 깜깜하게 빛이 없는데 등불을 켜게 되면 어두움은 같이 빛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없어지고 방 안이 환한 불빛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서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악업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그 반대되는 선업으로서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 악업이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밀어내는 그런 수행 방법이 바로 대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치법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망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대치법 뒤에다가 힘 역자를 붙여서 대치력, 4대치력, 네 가지 대치력이다라고 하는데 참회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하는 힘은 내가 잘못했다. 악업을 지은 게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나중에 악업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참 잘못했다라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참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내가 무언가 이 일은 착한 일이고 이 일은 나쁜 일이다 라는 기준이 명확해야지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생활의 기준은 부처님의 계율에 딱 맞춰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십선계, 열 가지 착한 계율을 기준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생하는 것은 악업이고 산 생명을 놓아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좋은 일이다. 선업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도둑질하는 건 남의 물건을 주지 않은 물건을 내가 뺏는 것은 나쁜 일이고 남에게 재물을 베풀거나 또는 두려움을 없애주거나 부처님 법을 베푸는 것은 착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는 게 첫 번째 대치력, 책망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치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죄업을 소멸하는 네 가지 대치력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과 빛으로 비유를 들었듯이 악업을 지었으면 반대되는 선업을 행하가지고 그 악업을 소멸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남의 물건을 주지 않았는데 욕심을 갖고 훔치거나 아니면 남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반대되는 선업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됩니다. 바로 보시를 해야 되겠죠. 또는 음행, 무절제한 이성교제와 절제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많이 내가 평상시 했다. 바람을 많이 폈다. 이런 거는 반대되는 행을 해야 됩니다. 가족만을 사랑하고 우리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반대되는 행으로써 소멸시키는 게 바로 두 번째 대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욕심, 탐욕을 굉장히 내가 평상시에 욕심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에 반대되는 행, 적은 욕심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평상시에 닦는 게 바로 이 대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탐진치, 삼독심을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가장 나쁜 세 가지 독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탐욕에 대해서는 소욕지족, 적은 욕망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고 평상시에 화가 많다, 자소한 일에도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 나의 자존심 이런 거를 내려놓는 그런 수행 화를 없애는 거는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나를 무시하거나 이런 경멸하고 이럴 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가 잘났다 또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상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게 바로 반대되는 대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없애는 반대되는 대치행은 우리가 부지런히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성취하는 게 바로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행위다. 우리 BBS 법회 항상 참석하셔서 법문 많이 들으시고 집에서 따로 경전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는 반대되는 대치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치행이 죄업을 소멸시키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지은 죄업, 악업을 첫 번째는 반성하고 책망하는 건데 두 번째는 반대되는 행위를 해서 그거를 없애고 세 번째는 다시는 내가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나와의 약속 또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악업을 짓지 않고 앞으로 선언만 지어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겠다라고 원력을 다지는 게 바로 세 번째 불선에서 물러나는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대치력, 네 번째는 의지하는 힘입니다. 무엇에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살면서 악업을 짓게 되는데 악업을 누구에게 짓게 되느냐 부처님과 삼보와 중생에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삼보와 중생에게 의지를 해서 내가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네 번째 대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때 땅을 짓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땅이 단단하고 고정돼 있고 우리가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이 땅을 짓고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허공을 잡고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처럼 견고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바로 삼보, 불법승, 삼보와 중생 우리 중생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중생에게 하는데 중생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보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보는 왜 우리가 의지를 할 만하느냐 어떻게 의지를 해야 됐냐 먼저 우리 삼보의 첫 번째는 부처님이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신 분이고 수행을 통해서 또 혼자만 그렇게 괴로움을 끊고 윤회를 벗어나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중생을 사랑과 연민으로 제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사랑과 연민, 자비죠. 자비에 기대어서 우리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불완전하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악업에 많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오로지 부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나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 법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윤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진리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법보에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스님께 의지합니다. 거룩한 스님이라고 하면 그냥 저 같은 스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의 계위에 아란과를 얻은 스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아란과를 얻은 스님이 중요하냐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어서 무수한 전생부터 보살행을 닦아서 특별하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던 여러 스님들 또는 여러 신도 우바세 우바이조차도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스님들은 나도 우리 부처님과 같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아란과를 얻은 스님들처럼 나도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면 나도 완전한 행복,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삼보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에게 의지하는 방법은 보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리심은 뭐냐면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내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건데요. 단순히 그렇게 나도 부처님처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시이래 시작 없는 옛적부터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우리 중생들이 연기적으로 딱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태어났다 죽었다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생을 살면서 나의 어머니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다 있었을 거다. 내 주변에 비록 지금은 원수나 남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나의 어머니였던 적이 있을 수 있다. 사랑과 은혜로서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주던 그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와 같은 중생들이 지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유네의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어머니와 같은 중생을 이 유네에서 꺼내주려면은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돼야지 이 모든 중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중생을 어려움 유네의 괴로움에서 건져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보리심이라는 것은 중생들을 자비로서 바라보고 측은하고 연민심으로서 제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법회 보통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항상 우리 법회 끝에 하게 되는데요. 중생이 끝없이 많을지라도 다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보살의 서언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부처님과 다르기 때문에 불안전한 존재이지만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선업을 닦고 복덕을 닦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보리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으로 내가 살면서 많은 악업을 지었다라고 해도 반대로 받을 악업을 그대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좀 축약해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적게 내가 살면서 선업, 공덕, 복을 조금밖에 안 지었다.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행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복덕도 아까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등공량을 올린 것처럼 큰 공덕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절에 다니면서 복을 왜 지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하라고 했지 복덕을 닦는 거는 그거보다 한 차원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복이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덕과 수행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을, 복덕 쌓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불자들이. 다시 말하자면은 복이라는 거는 착한 업을 닦는 겁니다. 선업. 이 선업을 닦아야지 내가 수행에 전념하고 좀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많이 닦아야 된다. 복을 닦는 방법은 방생하고, 그 다음에 보시하고, 그 다음에 참되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바로 복을 닦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고,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일대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적게 지은 업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크게 지은 업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란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일대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업을, 지은 죄업을 좀 소멸시키고 착한 업을 증장시키는 그런 참회가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열반경 사자우 보살품에 부처님께서 선업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남자여 모든 중생들이 다섯 가지 일을 갖추었으면 현세에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받게 되느니라. 무엇이 다섯 가지 일인가? 하나는 어리석은 탓이요. 둘은 선근이 적은 탓이요. 셋은 악한 업이 무거운 탓이요. 넷은 참회하지 아니한 탓이요. 다섯은 근본 선업을 닦지 못한 탓이니라. 또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하나는 나쁜 업을 닦아 익힌 탓이요. 둘은 계율의 재산이 없는 탓이요. 셋은 모든 선근을 멀리 여인 탓이요. 넷은 몸의 개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아니한 탓이요. 다섯은 나쁜 동물을 친근한 탓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선남자여 이런 연고로 현세에 받을 가벼운 업보를 지옥에서 무겁게 받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쁜 동물을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게 적게 받을 업을 지옥에서 크게 받는 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도반이라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BBS 법회에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불자들이 바로 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연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게 바로 선업을 쌓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법회에 참석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리고 법문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라고 보통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선정은 일단 정신집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삼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언가 집중력이 있어야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수행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는 훈련이 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을 닦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점마다 독특한 삼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선정 방법은 호흡에 집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두 번 이런 식으로 세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 앞에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정말 부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집중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선정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정확히 떠올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를 평상시에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몸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평상시에 각자 원찰에 가셔서 또는 우리 뒤에 모셔진 부처님 모습을 보고선 부처님은 이렇게 생기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눈을 감아도 우리 부처님이 계시다. 눈앞에 훤히 보인다라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것도 선정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하는 방법을 키우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정은 우리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외도들도 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선정의 힘으로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이 세상은 다 연기적으로 다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다. 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존재들은 집착할 만한 무언가 고정불변한 무엇인가는 없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공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자세히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유하고 내가 직접 느끼는 게 바로 지혜를 닦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간화선에서는 우리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도 지혜를 닦는 방법의 한 가지가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수행 방법으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지만 완전한 부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참회를 하는 것은 복덕을 닦는 거고요. 복덕을 닦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바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복덕도 닦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도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복덕이 없고 수행만 열심히 하신 분은요. 복이 없어서 그 법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또 복만 많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요. 그 수행이 없으면 이 복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천상에서 복덕을 누리다가 다시 인간이나 악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신행생활을 하면 전체적인 신행생활의 틀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BBS 불자 여러분께서 참회를 하고 또 악업을 소멸시키고 복덕이 쟁쟁돼서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가 되고 그러한 복덕을 박탕으로 지혜를 성취해서 결국에는 부처님의 불성을 획득하는 완전한 열반의 이르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생긴 선은 꾸준히 유지하고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게 노력하고 생긴 악업은 꾸준히 제거하고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네 가지 대치력에 의한 업장 소멸은 뒤에 두 가지 악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꾸준히 제거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출료경과 법화경에는 칠불통계라고 하는 개송이 실려 있습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개송이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개송과 우리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송은 또 우리 당나라 때 백거이라고 하는 유명한 백낙천이라고도 하죠. 이 시인이 자사로 부인 지금 따지면 도지사급이 돼서 지방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 지방에 있던 유명한 선사인데 이 선사께서는 항상 나무위에 새처럼 앉아있다. 라고 해서 조과선사라고 불리는 그 선사께 찾아가서 불법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이 선사께서 답을 해 주신 개송이 바로 이 칠불통계죠. 그랬더니 백거이라고 하는 당대 지식인은 유교 불교 도교 모든 종교에 다 두루두루 통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대답을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쉬운 대답을 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 조과선사에 대해서 비웃게 되죠. 그랬더니 우리 조과선사께서 세 살 먹은 아이도 이렇게 알아듣긴 하지만 여든 먹은 여든 살이 된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게 바로 이 선업을 닦는 일이다.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이다. 라고 했으니까 불교의 핵심은 그냥 아름아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대치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악업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기는 한데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업을 닦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되는 행유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마치 물컵 속에 소금이 한 스푼 들어있어서 굉장히 짠 물이 됐습니다. 이 컵 속에. 이 짠 물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맹물을 부어주면 이게 언젠가는 짜지 않은 물이 되는데 이 악업을 없애는 방법도 계속 선업을 지어서 반대되는 행을 하게 되면 우리 악업이 옅어지게 된다. 마치 우리 한강물에 소금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아무 맛도 안 나는 것처럼 하지만 물컵 속에 소금 한 스푼 넣으면 굉장히 짠 것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선업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악업은 자연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치력 네 가지 죄업을 없애는 소멸시키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사대치력, 대치력 네 가지가 업장의 변환과 소멸을 가능케 한다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보리심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저는 신심이 부족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신심은 믿는 마음이죠. 믿음은 모든 화음경에서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신해 행증이라고 네 가지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했을 때 믿음이 제일 첫 번째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수행은. 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승 삼보를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신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심을 일으키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비와 사랑과 연민으로 중생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다. 그럼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이 다 겪고 있는 공통적인 괴로움은 나고, 생,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유뇌 속에서 계속 나고 죽는 게 바로 우리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다. 그러면은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은 유뇌에서 건져줘야 되겠죠. 유뇌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길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된다. 세상을 바로 보는 방법은 우리 법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에 다 나와 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공이라든지, 중도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법문 속에 세상의 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말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유뇌에서 벗어난 나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한 스님들 여기 스님들에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자로서 깨달음을 얻은 유마거사라든지 승만 부인이라든지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미 설례를 남겼기 때문에 나도 우리 부처님의 사랑과 연민심에 기대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또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면은 나도 언젠가는 이번 생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유뇌를 벗어나서 이 근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신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를 절에서 요즘에는 불자님들이 흔하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절에서 수계를, 수계식을 할 때는 보통 5개, 5가지 계율을 주게 되는데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삿대늠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 5가지 계율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 삼귀계를 먼저 받게 됩니다. 삼귀가 모든 불교 수행 방법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불법승 삼보에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게 우리 수행의 첫걸음이고 거의 뭐 이게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삼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